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해상 법률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해사법정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병석 국회의원은 해상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법률 분쟁을 해결해줄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용선계약과 건조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런던 해사 중재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수가 연간 300건에 달합니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된 해사 중재는 20건에 불과해 해상사건의 90% 이상이 영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날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인현 교수는 해상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1심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 비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